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빨리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서 축구적인 부분에서도 빨리 괜찮아져서 우리 K리그 선수들이 빨리 찾아뵐 수 있도록 이 사태가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병원이나 이렇게 의료진 분들께서 많이 고생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서 활기찬 나라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항상 의료진 분들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조금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항상 저희가 힘겨울 때 다 같이 힘내서 함께 이겨냈던 그런 기억들이 많으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저희가 다 함께 힘 합쳐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웃으면서 축구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